매일 동불라는 팀 나의 부름에 다패트 와우 온도엔 트리 비스텐바이스 I'm not so when I swear 안녕 내가 이걸 왜 시킨 줄 알아? 나 집에 아직도 두 기.. 주기.. 두.. 두 박스라고 해야 되나? 아직 죽이 두 그릇이 더 남아있어 근데 그거 먹..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어? 호날두가.. 호날두가 지 고기 먹는 사진 나한테 보내는 거야 개알미워 그래서 나도 고기 먹어 고기 먹을 수 있을까? 이.. 이가 너무 아파 나 진짜 죽다 살아났어 자 이제 지금부터 먹방 지금 먹어볼게요 배고파가지고 오늘 죽만 먹었더니 배가 금방 꺼지더라고 리뷰가 자자하던데 보쌈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한번 먹어볼게 먹다가 힘들면 아껴다 먹지 사슴만요 와 아니 이거 소짜리인데 양 진짜 많지 이거 소짜리야 소짜리인데 양 봐봐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랑 음료수 그 1.25리터인가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거랑 음료수 이거랑 음료수 25,000원이야 양이 진짜 많아 근데 양이 진짜 많아 근데 양이 진짜 많아 짠 25,000원 음료수까지 사 아니 소짜리예요 소짜리인데 양이 이렇게 많다니까 혜자야 이틀 동안은 진짜 저승사자랑 저승사자랑 앞에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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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거든 너무 아파 너무 진짜 이 치통이 장난 아니야 여기 아예 이빨마다 이가 아픈게 아니라 턱 전체가 아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파 두 개 올려서 보쌈김치랑 음 야 상추 왜이렇게 커 실화냐 반 나눠 먹어야지 상추 너무 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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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그거 아생에 당첨이 잘 돼? 나만 잘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여캠들도 다 문자 그거 당첨이 잘 돼? 많이 주나 봐? 나 내꺼 만들었다 하면 그거던데? 아직 많이 걸리던데? 아니 근데 이거 많아 보이잖아 누가 봐도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엄청 많이 주죠? 일단은 제가 따로 사서 돌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심각하진 않아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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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